조리에서 놀자 놔놀이동산 여기서 타면 무조건 죽는 롤러커스가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재미있는 곳 여기는 놔두기 주는 공간입니다 와 진짜 재미있겠다 와 나 또 하는거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로 날아가면서 우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항상 돌아가면서 죽게 됩니다 일단 개같은게 있어 이 시발새끼 여기 이렇게 타면서 한 2000피트 갔을 때 풍청이 터지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우와 사람 죽게 된다니 엄청 신기하다 사람 죽게 된다 사람이 죽는데 와 사람이 죽는데 우리들이 동성 피가 아주 맛있겠네 아 주인피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빨리 타봅시다 안돼 안돼 저거 타면은 우리 이거 저거 보니까 돈을 총 976원이던데 야 그 열기구에다 하면 2000피트까지 남아갈 수 있다는데 우리 한 번 2000피트까지 날라가볼까? 흠 타고 싶은데 어 저기 시발 저거 봐 왜 시발 왜 안붙도 안보이는데 니 머리 귀신 모은거니 아 되게 분명히 사람있는데 아 그래 아껴다 피를 먹을 수 있었는데 아니 저 병신 개끼들 아니 우리 일단 statistic 팀 그거로 가자 일단 Our nobody 야 일단 거 consist 하으 저 시발 연들 white 나 이렇게 생기면 집사모üllt 아이씨갸 아이씨갸 아니 하지마 하지마 아 속 개새끼가 진짜 야 여기는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이유지 이거 일단 넘겨가고 대기고 쒸쒸쒸쒸쒸쒸쒸 아 시바 독비가 오고 있어 뭐야 이건 생겨나 어 됐다 야 방금 뭐였니야? 몰라 독비가 오고 있어 시바 독비 아 저것들을 시바 야 저기까지 가려면 어 남극까지 가야해 남극 가가지고 얼어가지고 내 따님들 다 죽여버려가지고 북극곰 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식빵 바르려고 했는데 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우산을 쓰고 나가는 거야 야 애초에 야 애초에 우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자 이걸 우산을 만드는 거야 미친새끼 자 간다 가자 가자 자 이거는 그 뇌에 뇌에 피 이건 핏줄이야 핏줄 이걸 한번 혼자 놀아보는 거지 오 약간 비슷하긴 한데 자 이거는 토아스니까 야 하기 싫어 토아스니까 죽을 수도 있어 와 진짜 진짜 야 야 우리 죽으러 가자 뭉큐? 야 우리 죽으러 가자 아 내 싫어 자 들어가자 와 도착했어 아 족갔네 진짜 토해봐 토해봐 웰롤롤롤롤 에이 존내림 있다 이거 한번 더 타야 한번 더 타가지고 뇌졸중 와가지고 죽읍시다 아유 개소리야 뇌졸중 이거 왜 타는 거야 이거 왜 타는 거야 이제 왜 타 아 양치 재밌다 내가 제목만 해버렸네 진짜 엄마 없는 것도 야 이거 뭔가 엄마 없다고 듣지 않았어? 아니 뭔 놀이야 왜 저 위에 봐봐 저것도 한번 꺼려둘게 해보고 싶지 않아? 아 핫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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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작동한다 1,972 바퀴 돌구요 뜻 1,972 바퀴 돈다 1,972 바퀴 돌꼬야 와 진짜 정말 재밌다 에이 존나 재밌다 와 정말 안 söy니다 와 정말 좋네 애들 죽는걸 봐야겠다 아 저 파랑이 새끼 내가 타가지고 내가 이제 잡치해가지고 여기 파랑이 고추 잘라버렸나 푸phis Federal 하아 노리고 이거 탔는데 술 먹었어 야 가자 이것도 2972바퀴 도는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녀석 왼발 돈벼 이 새끼야 아 이거 봐 이거 너 닮았어 이거 아 이 닭초 이 새끼야 어 이거 뭐예요? 와 이거 완전 X같다 이거 무슨 거야? 독이 있어 어 내가 훨씬 더 빠르가지 헤헤 존나 재밌어 이 개시발련들어 왜 이렇게 존나 흔들어 어 비추적추적 내리는데 이만큼만큼 못하고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똑바로 이 새끼야 이 색부분 뭐야 어 이거 풍선이야 풍선 어 저거 두개는 뭔가 익숙한데 남자애 미쳤니 너 얘 미쳤어 얘 어 이거 좀 건드려보자 오 이거 뭐지? 이거 핏줄으로 이어진거야 핏줄이야 핏줄이 존나 얇네 자 일단 쑥쑥쑥쑥쑥 자 일단 사람의 뇌피를 뇌를 이렇게 칠해 자 뇌를 다 칠했고 뇌살 아니고? 어 뇌살 아니야 아 진짜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이 병신새끼들아 야 왜 저렇게 야 저기 가가지고 그 게으름뱅이네 시바 피를 타고 있다 야 피타는 야 저세키 심장 탄다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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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새끼야 심장 타지마 야 너 내려와 이 새끼야 야 내가 날고 있어 카블리노 까뿐 야 내려오라고 이 심지 그거 심장이라고 야 날아다니 저 왜 아직도 못 돌아왔다 와 저 새끼 더 타고있어 와 진짜 정말 재밌다 저 새끼 죽는 꼴 한번 봐야겠다 야 저 새끼 어떻게 해 저 새끼 죽는 꼴 봐야지 왜 안내봐 야야야 떨어져 떨어져 야야 침 딱 튀기잖아 야 간다 간다 자 이거 나도 핏질로 이어진 것은 일단 이거는 내 내 살똥이 내 살똥이를 타고 한번 날아볼게 이 새끼라도 다 비켜 이 새끼야 간다 간다 병신 빨라이 병신 새끼야 공주님 내가 뽀뽀해줄게 오지마 오지마 야 너 데려와 이 새끼야 오지마 야 이 새끼야 너 게이 있어 게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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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자 간다 자 간다 자 간다 저 새끼 동물이거든 내가 잡는다 자 간다 자 멈춰 멈춰 야야야 어디가 씹어 오케이 잡았다 야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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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끼를 뽑을먹아 여기 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새끼야 빨리 내려와 내가 못 뽑아 아니 저 새끼 떨어지면 내가 피자 피자구라고 말해야겠다 아 나 어지러워 좀 아 내가 치킨을 좀 먹으면 안어지러울 거 같은데 cost용소 근데 아직 폰이 없어 그래 저 새끼피자를 얻지 피자를 얻어 먹기 위해 특별한 소스 이 특별한 소스를 특별한 소스야 오줌 하고 있는데 씹으씹으씹 Dá canal 이렇게 떼겐네 오줌아 jeito 오줌 들어 있는거 맞아요 뭔 개소리야 이 병신새끼 어, 쥐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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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. 내가 피자를 얻어먹기 위해 널 구하겠어. 와, 쥐발, 존나 싫어, 하지 마! 오케이. 와, 쥐발, 뭔데? 어? 야, 쥐발, 형사! 와, 이거 아주 딱딱한 건데, 니거 어떻게 착지했냐, 이거? 아휴, 나 이거 착지했더니 갑자기 죽었어. 갈비뼈가 좀 부러졌는데, 부러졌긴 한데 병원에 안 가진... 오, 난 심장이 터졌어. 오, 뭐야? 어, 얘 독비가 안 내리고! 그리고 너 태양의 온도가 하고 있어. 태양의 온도야. 태양의 온도가 100도야. 아니 근데 이거 풀어야겠다. 야 우리는 최대 한 100도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100도야 이상해. 나가봐 다 뒤집고 우와 진짜 사람 뒤집는 거 보면 진짜 살 땅이 진짜 맞고 피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 같아. 어우 야 존나 맛있겠다 이거. 헤이 병신새끼들 내가 여기서 죽으면 피자. 어 니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. 나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엄무. 아이 개새끼야 엄무 새끼야. 너 뭐 뭐라고 했냐? 뭔 소리에요? 아 알겠어. 존나 못생긴 놈. 저 병신새끼. 마지막으로 병신새끼. 저 새끼 마지막에 욕하는 거 보면서 와 너무 봐. 와 너무 멋져요. 와 정말 정말 멋져요. 와 존나 안 멋져요. 개시바년아. 아이 나 피자 먹어야 돼. 빨리 피자 시켜줘. 자 가자 가자 가자. 여기 오늘 아 하지마 이 시발. 토하자. 오늘 여기 토하자. 자 저 하얀이가 토하는 걸 봐야 돼. 와아아아아아악. 자 자 시위 시위 시위. 시위 인간은 죽어야 한다. 인간. 인간. 인간 전멸해라. 인간 전멸. 인간을 좀 시킨다. 일단. 어 이거는 내가 못 트는 거냐. 어 가자. 사이 가 가자 가자. 어 오케이. 사진 족같이 났네. 시발. 그래 그래. 뭐야 시발 벌써 끝났어.